위하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공포게임은 이스케이프 더 스쿨 퍼즐과 스토리가 있는 공포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케이프 더 스쿨 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주인공이 침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군 밤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양호실이야 뭔가 굉장히 지저분하군 여기가 나가는 출구 같은데 여기 뭐가 이렇게 커? 금고가 뭐 이렇게 커? 버튼이 뭐 돌리는게 뭐 이렇게 커? 사람 머리만 하네? 옆에 뭔가 누르는게 있죠? 코드를 몰라 목소리가 왠지 영어 회화선생님 목소리인데 열리나? 오 키 이 키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키 들어가 있죠 일본건가봐요 박스에 일본어가 써져있네 여기는 서랍 같은데 여기 뭔가 안에 가위가 있다 안 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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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역시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랑 가위를 얻었어 이 키랑 가위를 얻었어 이 키랑 가위를 얻었어 아 이건 데스크 키에요 데스크 키라서 여기가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 키랑 가위를 얻었어 알겠어요 영어 선생님 여긴 없어 여긴 안 열리는데 뭔가 위에 박스 같은 것도 있고 그 페이퍼가 필요할까 이 종이를 떨어뜨리려면 뭔가가 필요하대요 그 페이퍼가 필요할까 제가 필요할까 알겠어요 선생님 써면 돼 물은 안 나오는데 데스크가 열려 있어 아까 데스크 키라고 그랬죠 이걸로 열어볼까? 오케이 어? 뭔가 쪽지가? 뭔가 써져있대 72? 오케이 요게 저 암흑은요 커다란 전자레인지 같이 생긴거 시력검사하는 것도 있고 체중계 키 재는 것도 있고 베개 되게 평범해 보이는 베개래요 뭐라고? 뭐라고 영어선생님? 여기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래 가위로? 싹? 아 뭔가 또 노트를 얻었대요 72,83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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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됐네 7...모모모 7...모모모 아 더 필요하다고? 어? 막대기?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지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지 아우 발음 좋으신데요 영어선생님? 아까 여기 손이 안 단다고 그랬거든요 작대기 여기다가 이걸로 떨어뜨리나 보다 작대기 사용해볼까? 얍! 아 저기 위에 종이 있었구나 오케이 자 종이 There's something written on this 뭔가 써져 있는 것 같대요 72,83,62 세 자리나 돼? 비밀코드가? 나 순서대로 7,2,8,3,6,1 아니야? 6,1 7,2 8,3 오케이 문을 뭐 화들짝 하고 열리네 This can be useful later 나이스 키 요걸로 짠 This should work on this lock 오케이 오케이 열었어요 한밤중에 왜 이 영어선생님은 양어체 있었을까? 뭔가 사물함 같은데? 책 Nothing useful here 여기선 사용할 거 없어? 필요한 게 없대 위에만 열리는데? 사무실을 한시 한시 다 봐야 되나 봐 어이 학생들 선생님 보면 인사를 해야지 도망을 가네? 아무리 영어선생님이라도 어? 뭐야 이거? This can be useful later 뭔가 먹었어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리버? 하하 뭔가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건데? 쓰던 물 깨끗해 아 저기 아주 그냥 주먹만한 자물쇠를 잠겨있구나 뭐야 이건? This can be useful later 어? 뭔가 클립 같은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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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톱 톱 그럼 톱으로 자물쇠를 긁어 I need to find a way to unlock this 자 자 자물쇠를 잠그 자르기에는 톱이 너무 작은데? 도서관 같은데? 어? 아아아악 야 너네 자꾸 왜 집중력 떨어지게 머리떡 떨어지게 자꾸 그렇게 소리를 내며 도망다니는 거니? 난 절로 가야 될 거 같은데 뭔가 반짝거리는데? ESSRD? 카드 같기도 하고 주워볼까? 자기가 뭔가 필요한 조각의 일부분이래 아 키카드가 필요한구나 카드가 있어야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대 이건 무슨 그림이야? 매직아이인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페인팅이래 여기는 교직원이 있던 자리 같은데 컴퓨터? 파워코드가 필요하대 PC에 파워코드가 필요하다 파워코드를 찾아야겠지 응? 이거 뭐야? 안 들어주는데? 뭔가 특이하게 생겼네 이런데 뭔가 아이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뭐 새간과 이렇게 떡하니 있어 하하하하 어울리지 않게 생뚱맞잖아 이걸로 아까 그 매직아이 보는 거 아닐까? 요거? 어? 요거 알고 봤더니 요기가 3D 입체 영상 극장이었던 거지 3D 글래스 어? 코드가 보인다고? 오! 오! 5736 좋아 이게 무슨 코드일까? 어딜까? 어디 뭔가 열리는 문 코드 아 저기 뭐하나 문이 있다 여기 여기 아하하 여기 코드 있네 아까 몇 시였지? 까먹었네? 57 5736 오케이 오 5736 여깄요 brd 뷰 열려주세요 땡큐 오 여기는 창고죠 딱 봐도 뭐야 이거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아 아 파워코드 아까 PC에서 파워코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좋아 왔어 오케이 PC를 이제 켜볼까 파워가 들어오려나 it should work now it should work now 클릭 here next 마우스로 똑같 여기 뭔가 빨간색 여기 뭔가 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뭐지 이게 일단 여기 빨간색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뭔가 있다는 얘기 지금 세 가지도 세 가지 이쪽 어딘가 뭔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였죠? 처음에 두번째 여기 뭐 있나? 뭐 찾았댜 로우 레프트 브로큰 아래쪽에 깨진 카드 카드래요 그럼 뭐 찾았어? 그리고 저기 빨간색 저건 이건 바로 보인다 빨간색은 바코드 찍힌 거 두 개를 얻었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여기 아 여기 차기 위에 올려져 있다 여기 있다 아 요런 데 있었구나 음 높아 뭔가를 이용해서 끊어야겠다 그냥 점프하면 될 것 같은데?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안다소니? 너무 높아 아니 여기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구만 뭔가 지금 그러면 기구가 필요하다는 소리? 뭔가 막대기 같은 게 필요하겠죠? 어? 걸렸어 걸렸어 밑에 밑에 걸렸어요 딱 보였어요 이걸 치워야겠는데? 왜 안 들어지지? 완전 치워야 되나봐 일루 밀어야 되나? 아 일루 밀어야 되는 거였어? 됐어 이제 This can be useful later 오케이 그래 뭐를 들었어요? 너무 퍼즐을 맞추라고 이렇게 아이템이 이렇게 요소요소 딱 있네? 이거였죠? 이거를 짠 found a piece of a card 좋았어요 세 가지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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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고 써있는 거랑 바코드 두 개를 얻었어 그러면 이거를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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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필요하대 아 이걸 붙여가지고 키카드를 만든다고요? 찢어지거나 잘라진 거는 안 될 텐데 테이프는 어디 있을까? 이게 그럼 테이프였나?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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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테이프 맞네 좋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짠 오케이 완성된 오세스 카드 자른 걸 어떻게 붙였다고 이게 이렇게 되나? 어쨌든 게임이니까 들어가 봅시다 오 좋아요 화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번엔 겁내 많은데?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 뭐야? 뭐 자동으로 먹어? 허허 자를 자동으로 먹었는데? 여기? 오케이 이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 백원? 돈 짓었다이 땡 잡았다이 자판기가 있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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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를 뚫고 들어가 허허 버그 보수 뭔가 좀 더 필요하대 이건 뭐야 안쪽에서 문이 잡힌 것 같은데 이 안에 키가 있대요 여기 있네 키가 여기 꺼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자루 지렛대를 이용해서 반대로 딱 하는 거지 자 안쪽에서 문이 잡힌 것 같은데 안쪽에서 문이 잡힌 것 같은데 뭔가 또 아이템을 조합을 해야 된다는 소린데 100원 또 짓었다 아싸 가우리 아싸 200원 짓었다 요거 다 뒤져보자 음료수 하나 좀 뽑아 먹어볼까 야 뭐야 뭐야 껌 껌 먹었어 껌 나왔어 껌을 자에다가 껌 룰러 껌자 껌자 됐네 자를 뭐 붙여가지고 끝낸다는 얘기 지렛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 볼까 이렇게 됐다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여기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된다 얘들아 왜 이렇게 무섭게 날 쳐다보니 왜 이렇게 무섭게 날 쳐다보니 어 왜 나도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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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얘였던 거였어 지금까지 이러고 당겼던 거야 하하하 도망갈만 하네 난 난 몰라 얘들아 I'm so sorry 미안하다 놀래켜서 I wouldn't hurt anyone 난 너를 해칠 생각이 없어 너희들을 It's not you 나 아니야 우린 뭔가 도망쳐 뭐야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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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뭔 스토리지 이건 영어 선생님이 괴물의 빙이 돼서 애들을 쫓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 게임이었어 게임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뭔가 단촐한 모바일 공포 게임이었어요 반전이 좀 그래도 있네요 나름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 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